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캐스트로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좀 계획한 재미있는 캐스트가 좀 있었는데 공지사항을 보신 학생들, 새 소식을 본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조금 아팠어요.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했던 캐스트가 무용지물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선생님이 또 기획해서 여러분은 재미있는 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는 엄청난 캐스트죠. 핫조이. 하늘이 쪼개져도 이것만은 꼭!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직도 핫조이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워낙 선생님이 시험기간마다 많이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미분계수와 치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거 본질을 꽤 풀면 문제풀이가 조금 빨라져요. 이거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 시험범위 중에서 아, 나 이런 특강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 없나라고 생각해 본 학생들이 있을 거야. 혹은 선생님 핫조이 특강을 좀 보려고 선생님 공개 특강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 를 위해서 정리해놨어요. 선생님이 지금 시기에 핫조이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개 특강을 누르면 1, 2, 3, 4, 5번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1번 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이 들을 만한 거예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건 수능에 대한 마인드예요,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내신에도 되게 잘 나와요. 내 목표가 1, 2등급이다. 라면 이거 필수입니다. 모른 학생들이 1, 2등급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른다면 이거 꼭 들으시고요. 2번! 이거는 말이 좀 많은데 나는 필수라고 봐. 내신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내신하려면 로피탈의 정리를 안 쓰는 애들이 이상한 거야. 선생님 로피탈은 교육 과정이 아니... 맞아요, 나도 다 인정하고 수능에서도 막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내신에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 나중에 나한테 감사할걸? 진짜로. 왓! 로피탈을 가르치네, 저 자식! 이러지 말고! 진짜로 내 경험상 해야지만 내신에서 그래도 속도감이 나옵니다. 이거. 이거는 모든 등급 무조건 오셔서 꼭 들으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거에 대한 아주 그냥 선생님의 빠른 풀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속도감이 올라갈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3차 함수가 만약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 이 접선 기회수가 있어요. 이거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꼭 들으시면 시간 내에 완벽하게 풀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까먹어! 왜냐하면 도함수를 배워서 미분 치는 법을 알거든. 그러니까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였지? 서수령에 서수령에 정의를 써서 문제 푸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야, 그래버리면 애들 이거 다작살나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담으면서 문제 푸는 선생님이 그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분 개수와 치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심오합니다. 미분 개수가 뭔지는 알 거예요. 지금 시기에 미분 개수가 뭔지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 근데 미분 개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이 개념을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후에 수능까지도 연결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거잖아. 우리 함수 fx가 있어요. 미분 개수의 출발은 평균 변화율부터 가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가 y값 fa 여기가 내가 x라고 할게 여기 위에 점 fx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오케이? 봐봐. 어떤 점이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써봐. 식으로 식으로 써봐. 그럼 직선의 기울기니까 x-a 분의 x 증가량 분의 fx-fa 거꾸로 얘들아 이 식을 보면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을 연결한 기울기다라는 게 읽혀요? 읽혀야죠. 읽혀야 돼요. 이거 보면 이거 보면 빼기를 기준으로 a,fa와 누구? x,fx x,fx를 연결한 기울기구나 이게 보여요. 이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이 x를 a로 보내버리죠. 이 점을 가까이 보내는데 꼭 고정돼 있는 한 점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a잖아. 그러니까 이 a라는 이 점을 고정시켜서 오케이? 이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x가 움직이는 거야.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여요. 그럼 움직인다는 건 극한을 보내면 되죠. limit x를 a로 보내. 포인트는 얘가 아니야. 극한을 받아서 어느 점으로 다가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극한을 받으면 x,fx가 이 점으로 다가가요. 다시 볼게. 극한을 받으면 오른쪽 점이 왼쪽 점으로 다가가죠. 이 고정된 점으로 다가가요. 그러면 다가갔을 때 거의 끝까지 갔을 때 기울기 그럼 그것은 마치 a라는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다가갈 것이다. 얘랑 비슷할 것이다. 거의 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극한의 값이 수렴할 것이다. 결국 x는 a에서 접선 기울기랑 같다. 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릅니까? x는 a에서 접선 기울기에 다가갈 거야. 수렴할 거야. 이렇게 부르죠. f'a 다시 한번 얘를 한국말로 뭐라 불러요?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 부르죠. 여기에 수렴하고 다가가는 중이야. 근데 얘랑 또 똑같은 말이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죠. 왜? 원래는 평균 변화율이었지만 한 점이라는 순간에서의 기울기로 바뀌니까 원래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였지만 한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에 다가가니까 순간적인 변화율이 이렇게 부르죠. 너무 중요해서 이름을 붙이죠. x는 a에서 미분계수 이렇게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중요한 건 미분계수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목표점에 다가가는 순간에서의 기울기예요. 이 x값이 중요하고요. 어디로 다가가는지가 명확하게 읽혀야지만 그 본질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배우잖아. 이런 왼쪽의 극한값이 오른쪽의 수렴값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똑같고 이 a랑 이 a가 똑같고요. 이 x랑 이 x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프 위의 점이어서 그래요. 야 봐봐. 이 점은 x, 이걸 대입한 놈 a, 이걸 대입한 놈이니까 f 자리에 대입했으니까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뭘 외우냐 이걸. 같다라는 의미가 대입을 했으니까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같아야 돼요.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같다라는 걸 굳이 변형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질은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같은 놈이야. 그래야 위의 점으로서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죠. 기울기를 얘기했으면 그걸 극한을 보내면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야. 그럼 봐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이해해봐. 이제부터. 너네 이게 미분가능한 함수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미분가능한 함수 이거 몇 컵만 아 무슨 프라임 몇이에요? f 프라임이라고 얘기하죠.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거 여기만 봐. 기울기인 거 보여요? 몇 컵만 몇과 몇 컵만 몇을 연결한 기울기 2 컵마 f2와 x 컵마 fx를 연결한 뭐라? 기울기 일단 기울기 시작이야. 직선 기울기 시작. 다시 머릿속에서 아 여기에 e가 있었고 여기에 x가 있었지 그러니까 2 컵마 f2 x 컵마 fx 극한을 받아볼래? x가 2로 가네 x가 2로 가면 너가 너로 가네 그럼 결국 이 점이 어느 점으로 다가가는 거야? 이 점으로 다가가는 거네 극한을 받으면 이 점으로 다가가네 그럼 그 점에서 무슨 기울기가 돼버려? 접선 기울기가 돼버려 그러면 그걸 우리 표기하기를 그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돼버려 x좌표가 중요하죠? e에서 접선 기울기가 돼버린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 포인트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걸 f'e로 쓸 수 있는가 여러분 머리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변형해볼게 짜잔 됐죠? 얘들아 이거 f'e야 f'4야 아니면 다른 거야 극한에 목숨 걸면 안 돼 여기가 똑같다고 하는 분들도 하는 선생님들 아니야 이게 뭘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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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서 f'2 이러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극한은 어느 점으로 보낼까 이 목표를 알려주는 거야 먼저 너는 여기서 기울기를 알아야 돼 몇 콤마 몇 가 4, f'4 라는 점이 있었고 x제곱 fx제곱 이라는 점이 있었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점을 4라고 놓자고 이 점이 그냥 x제곱 그걸 fx에 대입하니까 fx제곱 이라는 점인 거야 그냥 그때 x를 2로 보내봐 x를 2로 보내면 x제곱이 어디로 다가가게 돼 그쵸 4로 다가가게 되잖아 x를 2로 보내는 순간 우리의 극한은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취소 다가가게 된다 x가 2로 가면 제곱은 4로 간다 이 점에 결국 다가가는 중이구나 다가오면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기울기겠구나 목표치 극한을 받은 움직이는 점의 목표치는 4컴마구나 그러니까 얘는 4에서의 접선기울기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느끼면 돼 느낀 거야 진짜 실전 당연히 처음 배운 학생들도 치환에 의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 일단 극한식은 두 번 씁니다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보내야 돼요 분모 0 분자 0으로 보냅시다 분자의 극한을 0으로 보내면 F4 빼기 3은 0이니까 F4는 3이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복잡한 X 플러스 2 있죠? 얘를 주로 치환해요 T로 이렇게 그럼 얘가 그럼 얘가 리미트 바뀌죠 이제 T로 다 바꿔줘야 돼 여기도 싹 바꿔줘야 돼 그럼 일단 F 누구로 바뀌냐면 T로 바뀌어요 여기가 빼기 3이고요 극한은 어떻게 되죠? X가 2로 가요 X가 2로 가까이 가면 T는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되죠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원래 X 빼기 2 X 플러스 2였는데 X 대신에 누굴 대입해줘야 돼? 다 T로 바꿔야 되니까 X 대신에 T 빼기 2 X 대신에 T 빼기 2 얘는 T 됐죠? 그럼 이렇게 떼서 쓸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T 빼기 4 잘 봐 이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3을 F4로 바꾸자 이렇게 얘가 그럼 이거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이제 무슨 프라임사? F 프라임사죠 이게 F 프라임사 그리고 T는 4로 가니까 4분의 1이 돼요 양변에 4를 곱해서 24가 됩니다 더하는 건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고 전혀 나쁜 풀이가 아닙니다 그걸 나쁘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풀인데 굳이 치환해야 되니까 이 싸움이에요 미분계수의 본질을 알면 이런 거 치환 없이 풀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똑같습니다 분자형 분모형 분자형으로 F4가 3인 건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가죠 그리고 봐 여기서 봐 분자가 분자가 F X 플러스 2고 뒤가 빼기 F3인데 아 빼기 3인데 3을 F4로 바꿔 그럼 질문할게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이게 의미 있는 식이 되려면 과로 안에 있는 게 똑같은 놈이 있어야 된다고 왜 위에 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얘가 X 빼기죠 근데 원래 X 제곱 빼기 4였어 그러니까 누구만 더 해주면 돼 여기에 더 추가해주면 돼 X 플러스 2분의 1 얘만 추가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봐요 이게 한 방에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자 몇 콤마 몇과 4콤마 F4랑 몇 콤마 몇이 있어 그렇죠 X 플러스 2 콤마 FX 플러스 2라는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를 X를 2로 보내는 극한일까 봐 그럼 여기서 이 점이 이 점으로 다가가겠죠 X를 2로 보내니까 X로 2 가까이 가봐 이 점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럼 포인트는 X좌표 4라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F'4야 X가 2로 가니까 4분의 1이야 걔가 6이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해 됐습니까? 24고요 3분도 해서 27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치환하면 되지 다음 문제를 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짜잔 이거 치환하려고 하면 오타 죄송합니다 세제곱이 빠졌어 X 세제곱 빼기 1이에요 에이 진짜 X 세제곱 빼기 1이에요 저거 죄송합니다 X 세제곱 빼기 1이에요 저거 그냥 치환으로 풀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풀 수 있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그 치환한 변수가 어디로 가는지와 X가 어디로 가는지를 동시에 적용시켜서 약분을 쳐야지만 좀 풀 수 있어요 근데 보자고 나는 이제 원리대로 가보자고 선생님 우리의 극한은요 1로 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 분자만 볼래 F에 X제곱 더하기 3이고요 빼기 F4에요 요것만 봐 분모 누구야? 누가 있으면 편해? 당연히 위에 점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있어주면 되죠 됐습니까? 선생님 원래 노란색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노란색 없애줍니다 노란색 어떻게 없애죠? 노란색 어떻게 없애죠? 노란색은 사실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선생님 원래 분모가 X 세제곱 빼기 1인데요 요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 얘가 읽히냐고 몇 콤마 몇과 4,F4랑 그렇죠 4,F4랑 몇 콤마 몇이 있었어? 너 콤마 너 X제곱 더하기 3 콤마 FX제곱 더하기 3 요게 있었던 거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였는데 그걸 극한을 보내버렸네 그럼 요 점이 어디로 바뀌겠어? 4,F4로 바뀌는 거 보여? X를 일로 보내봐 그럼 이 점이 되잖아 결국 이 고정된 점에서의 그럼 접선 기울기겠구나 원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였는데 극한을 보내면 여기 있는 점이 일로 다가가는 그림이 보여야죠 그 고정된 점이 4 콤마니까 거기서 기울기겠구나 왼쪽이 바로 F'4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이거 약분 되죠 약분하면 X 플러스 1만 남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렇게 남아요 그럼 X가 1로 갔으니까 대입 3분의 2입니다 F'4가 12였으니까요 정답은 8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야죠 얼마나 시간 단축이 잘 되겠네요 그래서 요 3제곱이 빠졌어요 요거 하나만 추가시켜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스님 캐스트 마무리에는 항상 쓰는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란 일을 해내는 것이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럴 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야! 너 망했어 혹은 내가 내 자신한테 야! 나 이번엔 망했네 라고 하는 그 찰나에 스님 캐스트를 보고 다시 용기를 가지셔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최대한 성적을 잘 바라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요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캐스트를 기획해서 여러분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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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